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피곤한 시간이고 많이 어깨도 뭉치고 예배가 1부, 2부, 3부 그리고 또 목장 예배까지 드려서 많이 어려우신데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옆사람과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조금 잠을 달아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게 또 앞뒤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 1층에 있는 카페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처음 가봤어요 사실은요 카페가 주중에 오픈을 안 하고 주일만 오픈을 하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 1층 카페를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음료도 마셔보고 그 카페를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좋아질 거를 생각하니까 기대가 너무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네 우리 단임 목사님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것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동참하며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나은 믿음을 위한 인내 인내로 잡았습니다 인내요 자 인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내 아시죠? 인내 인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 견디는 거에서 갈라디아스 6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뭐냐면 성령의 열매이죠 다 기억하시죠? 네 성령의 열매 그런데 그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 중에서 한 가지가 인내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래참음이에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래참음 네 오래참는 거예요 오래참음 생각해보니 참 어렵습니다 오래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땀이 삐질삐질 나고 하기 싫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래참음 하니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참아야 되는 거 저는 이 신앙적으로 오래참음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금식 해보셨나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굶는 겁니다 굶으면 제가 지금은 좀 덜한데 대학 시절 때는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손발이 떨리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그랬어요 정말요 끼니를 걸으면 방전이 돼서 시체처럼 이런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는 거 먹는 거에 대한 절제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해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하지만 너무나 힘들게 했던 모습들이 막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어떠한 신앙의 계기가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되나요?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들 기도의 제목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기에 그것들을 합니다 목표가 되어서 하게 돼요 그러나 쉽나요? 안 쉽나요? 쉽나요? 안 쉽나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에 재미있는 생각에 헌떡 떠올랐어요 고속버스를 타거나 혹은 우리 자녀들 중에 수능 시험을 보거나 큰 일을 앞두고 긴장하면 꼭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대소변이 마려워져요 경험 있으시죠? 또 빈번하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너무나 공감하는 일인데 에르베이터를 타거나 그걸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왜 이렇게 힘든지 갑자기 그때만 되면 에르베이터 앞에만 서면 왜 나의 장기들은 요동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저도 그런 일들을 겪었었는데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졸리니까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대변이 마려울 때 비법을 알려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까? 이 시간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볼게요 주먹을 살포시 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허벅지 혹은 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주먹을 올려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손을 주먹 위에 올립니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손바닥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허벅지를 위아래로 쓸어주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잔잠해라 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겁니다 급할 때 한번 써보십시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소변은 어떻게 할까요? 소변 소변은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합니다 하나는요 이미지 훈련과 하나는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방광을 훈련하는 훈련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동작을 그만둡니다 모든 하든 동작들을 멈추고 소변이 마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호흡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숫자를 셉니다 즐거운 일을 생각해요 다른 일에 집중을 해요 뭡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 그러면 이상하기란 만큼 갑자기 안 마려워져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진짜 방광 훈련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골반 골반 근육을 수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콕 참는 그거 있죠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를 했어요 네 골반을 수축을 해요 그리고 네 회음부를 강하게 수축 이완하기 위해서 쫙 했다가 멈췄다가 쫙 했다가 5회 내지 6회를 하는 겁니다 해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리라 만큼 뭔가가 절제가 되고 참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이 방금 나눈 것 같은 먹고 싸는 영역 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자와 같이 더 나은 믿음 따라 한번 해볼까요? 더 나은 믿음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것이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 참아야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요 이 더 나은 믿음을 위한 인내를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시간적인 이해를 조금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참은 것 같이 이 모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한번 더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이 크로노스는요 쉽게 말해서 흘러가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시계를 보는 그 시간들 일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타임이다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지금 언급하고 설교 때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오늘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것의 기원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하나 요청을 했는데 저게 기회의 신의 모습이랍니다 한번 보셨나요? 언제 한번을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굴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머리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뒤에는 머리가 없고 앞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기회의 신의 의미는 바로 저거예요 다가오는 기회의 신은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다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머리를 꽉 잡으면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신의 때가 지나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잡을 수 없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 이 기회는 잡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개념을 사도바울은요 하나님의 때로 의미있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 때에 라는 이 단어가 할라와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오래참음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의 기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오래참는 것이 그냥 시간대우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알고 따라합시다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거나 시간을 보내야 될 때는 굉장히 무의미하게 또 의미있게 그냥 계획을 짜면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그 자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삶의 기도에 통하여서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음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위해서 인내 오래참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쉽나요?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난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나요?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말툭 박고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그냥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는 것 그 자체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참 난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을 우리가 다져야 합니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의 레마의 말씀 기록된 로우스의 문자의 말씀이 어느 순간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인생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 강력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나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잘 참고 잘 참고 오래 참고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그러나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는 사건들이고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을요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일들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계획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게 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인생관을 이야기해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요 본양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야마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그 은혜로 말미야마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견디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 얘기해서 죄송해요 젊은 목사가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분명히 이 짧은 인생을 경험한 저로서도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쓰고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특별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 쓰고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좌절 뿐이고 우울 뿐이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단임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처럼요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웃으며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요 하루하루를 성실히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무리 업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견뎌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내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선포를 했지만 잠깨라고 선포했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쓰러지잖아요 목해자도 쓰러집니다 많은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견디고 버티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옴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나요 어렵나요 쉬운 게 없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이거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 네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요 믿음없음이 참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백세 이전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그래서요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기억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약속을 받은 그 시점에서의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이 훌쩍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하니 10년이 흐르면 80세가 넘었습니다 20, 30대였다면 이 약속 믿고 할렐루야 하면서 진취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나이 80이요 90을 바라보는 이때에 또한 내 안에 살아가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오는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감동이 오고요 말씀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와요 나의 상황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이루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상황들 내 인생의 상황들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의 인생에도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참 많은데 이거 나열하면 오늘 말씀 안 끝나서 다음에 이 얘기는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집중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 아내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요 이 아들을 통해서 가정의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안에 살아와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 자식의 후손이 훗날 얼마나 이스라엘의 백성과 큰 고통과 비극으로 맺어지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누굽니까 리부가 그는 또 어땠습니까 그녀는요 이삭과 리부가가요 임신했을 때 이 배태 속에 누가 있었나요 쌍둥이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야곱 그리고 에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약속 나오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돼요 태어나기도 전해요 무슨 말입니까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리부가는 아무래도 푸실해 보이는 아들인 이 동생 야곱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지만 씩씩하고 건강한 에서와 달리 여리여리하고 약해 보이고 여성스러웠던 이 야곱이 매번 마음에 벌렸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야곱은요 노골적으로 이 아들 애서 야곱이요 아빠 이삭이 애서를 편안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 리부가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리 다 아시죠 막내 야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요 아빠를 속이고 형 애서의 장자의 축복을 훔치도록 일을 벌이게 되죠 이 사건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그 결과 야곱은요 그 일로 인해서 형 애서에게 쫓겨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산촌 라반의 집에서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고요 그 이후로 엄마 리부가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기록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의 이 모든 결정과 시간과 역사 가운데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끝까지 놓지 않고 신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결정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세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역사를 봐도 잘못 결정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물론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경험하고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힘든 일 고난을 경험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그 손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믿읍시다 그리고 인정하고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요 그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저희 안 궁금하신가요 저희 자녀의 성은요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이름이 서지원 이에요 저희 자녀들의 이름이 첫째는 지음이고 둘째는 이음이고 셋째는 하음입니다 무슨 자 돌림이에요 음자예요 부모님이요 처음에 이 장명을 하니까 제가 장명을 하니까 안 좋아하셨어요 왜 이름이 음이냐 음침하고 뭔가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요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의미를 알려드리니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다 받아들여주셨어요 이 이름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한참 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소리에 대한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한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까요 하실까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귀천에 대고 말하듯이 하나님은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지원아 사랑하는 누구야 암흑이야 홍길동아 개똥이야 항상 얘기하세요 이 일을 이루어라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요 우리의 귀천에 대고 얘기하시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으셔가지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은요 전등하시고 자비로우시고요 은혜로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양한 소리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손들지 마시고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지 마시고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날마다 얘기하고 계신다는데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들리지 않고 못 듣는 것일까요 그리고 날마다 좌절과 낭만 가운데에 빠져 사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귀천에 주님의 마음의 모든 환경 가운데 부어진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소리를 못 들을까요 이것만 알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왜 못 들을까요 왜 못 들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 소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소리만 퍼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리들이 가득해요 세상의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비혹하는 소리 잡다한 많은 소리들이 동시에 존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셨죠 아니면 쇼핑센터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는 누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여기만 여기 지금 한번 옆에 보십시오 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많아요 저거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 백 마디씩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같이 동시에 한번 우리 5초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죄송해요 막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면 서로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마이크를 대지 않는 이상 제 목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지금은 들리지만 우리가 각자의 방송국을 열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날마다 선포됩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미혹의 소리들 치명적인 그 우리의 유혹의 소리들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관심이 있는 그것에 집중하여 그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끌림을 당해 하나님이 날마다 얘기하시는 그 소리는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지만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영적인 모든 채널들을요 차단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퍼져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넓나 너무나 실감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날이 선 검과 같이 날카롭게 성령에 취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폭포수처럼 들어와요 내가 읽었던 말씀들이요 내 안에서 막 파도가 쳐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시원아 제가 그래가지고요 막 어린 시절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이번 주는 이런 말씀으로 나가면 어떻겠니 막 이런 감동을 주세요 육성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막 있는 반면에 내가 조금만 더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신기하리라 만큼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요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짚어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의 말씀의 해답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맘에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이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삶의 무게들 어려운 짐들 많은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냥 믿음으로 가지고 그냥 마냥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 오래 참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정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요 기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 말씀의 머리가운데 퉁뚁 떠다니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요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오래 참으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잘 참아야 되고 오래 버텨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정리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예수님의 비결을 알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그 고통과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일체의 비결이 바로 2절 중반 이후에 후반에 나와 있는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과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이 그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기에 견딜 수 있었다 참을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은 이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주님이 보셨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밝히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기쁨 아니었을까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갖게 되고요 할 수 없었던 부끄러워서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종이 되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리고 견딥시다 이겨냅시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합시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풍조는요 가장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알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놀라운 부르심을 받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